넥스턴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체입니다. 넥스턴은 2022년 9월 2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0.73% 하락한 20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24일 대비 약 마이너스 28.60%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9월 27일 8,5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9월 23일 1,915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8월 4일 2,064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7월 26일 9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넥스턴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73.84%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4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2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2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9월 5일 가장 많은 18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9월 7일 가장 많은 12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32%에서 약 4.33%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8월 24일 약 4.95%, 최저 지분율은 2022년 8월 17일 약 1.0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69억원이며, 2015년 161억 대비 약 4.8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23억원으로, 2015년 16억 대비 약 마이너스 248.73%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4.08%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44억원으로, 2015년 13억 대비 약 마이너스 425.85%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6.12%입니다. 넥스턴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5.25배이며, 지난 2016년 18.1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84.22%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73배이며, 지난 2016년 3.4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78.93%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3.19%, ROE는 마이너스 4.78%입니다. 넥스턴의 시가 총액은 712억 8,87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82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46위,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169억 7,24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8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93위,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기준 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3억 8,95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83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26위,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44억 3,27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82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26위,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지난 3년간 넥스턴은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7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사만 더할 수com lesiva 속 detal장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